안녕하세요. 20일 완성 중국어 패턴 회화 왕초보 편의 김지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18강, 저희 벌써 18강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걔 언제 돌아와? 라는 거죠. 오늘의 포인트는 여러분 바로 언제라는 거 여기에 있어요. 자, 언제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언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실 조금 간단하면 좋을 때 엄청 길어요. 여러분 네 글자거든요.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글자 샤마, 샤마, 여러분 이 글자는 아시죠? 무엇이라는 거. 자, 여기다가 제가 무엇 혹은 무슨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무슨, 무엇 혹은 무슨이라고 할 때 샤마, 그 다음에 여기 시허우 라는 게 나오는데 시허우, 시허우, 그럼 이 글자는요, 뭐뭐 할 때예요. 뭐뭐 할 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무슨 때에 아니면 어느 때에 이렇게 쓰면 여기 합쳐서 언제라는 글자가 완성이 돼요. 무슨 때에, 어느 때, 혹은 언제라고 물어볼 때는요, 샤마, 시허우, 다시 한번, 샤마, 시허우, 다시 한 번만 더요, 샤마, 시허우, 자, 여러분 샤마, 시허우 하면 이게 언제가 되거든요. 네 글자. 여러분 얘의 그러면 위치는요, 위치는 그냥 너 언제 A 하니? 그때는 그대로 니, 샤마, 시허우, 에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물어보는 문장인데 지금 뭐가 없어요? 마가 없죠. 왜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여러분 이런 게 들어가면 말을 빼세요. 문장에서 말을 빼셔야 돼요. 자, 언제 다시 한번요. 샤마, 시허우. 다시 한번. 샤마, 시허우. 너 언제 귀국하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귀국하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는요, 말 그대로 돌아가다 라는 귀자는 여기서 중국어에서도 빽 돌아오다 라는 호에이 자 사용하시면 돼요. 호에이, 돌아오다 혹은 돌아가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요?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중국, 한국, 종구어, 한구어 할 때 구어자 이거 갖고 오시면 돼요. 자, 귀국은요, 두 글자, 후에이, 구어, 이성이성 올려 볼게요. 후에이, 구어, 한 번만 더, 후에이, 구어, 그렇죠. 자, 그러면 너 언제 귀국하니? 완성해 볼게요. 니, 샤마, 시허우, 후에이, 구어, 다시 한번, 니, 샤마, 시허우, 후에이, 구어, 한 번만 더, 니, 샤마, 시허우, 후에이, 구어, 자, 여러분 이번에는 그로 한번 해 볼게요. 그는 언제 한국에 오니? 여러분 이것도 너무 쉽죠? 오다는 오다 넣어주시면 돼요. 쥐의 반대말, 요거 있었죠? 발음이 라이, 뭐라고요? 라이, 자, 여러분 라이는 오다구요. 한국은요, 이성이성, 한구어, 그러면 한국의 오다 세 글자는요, 라이, 한구어, 다시 한번, 라이, 한구어, 넣어볼까요? 그는 언제 한국에 옵니까? 타, 샤마, 시허우, 라이, 한구어, 다시 한번, 타, 샤마, 시허우, 라이, 한구어, 그렇죠. 자, 여러분 대답은요, 그는 내일 한국 와요. 자, 이번에 여러분 표현 중에 내일이라는 거 한번 해 볼게요. 내일이라는 단어는요, 밍, 자, 밝다 할 때 명자를 사용해요. 밝아요. 내일이니까요, 미래는 밝은 거죠. 내일은 밝다 사용하세요. 밍 자 붙여서, 밍, 티, 앤, 다시 한번, 밍, 티, 앤, 밍, 티, 앤, 자, 그러면 내일 넣어볼게요. 그는 내일 한국에 옵니다. 타, 맹, 티, 앤, 라이, 한구어, 다시 한번, 타, 맹, 티, 앤, 라이, 한구어, 질문이랑 같이 붙여 볼까요? 자, 타, 섭머, 시허우, 라이, 한구어, 대답은요, 타, 맹, 티, 앤, 라이, 한구어, 자, 여러분 오늘 언제라고 물어보는 표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순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마도 붙이실 필요 전혀 없죠. 그냥 너, 언제, 뭐, 뭐, 타니 그대로, 니, 섭머, 시허우, 이렇게 넣어두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 1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따지아 신코라.